수험생 여러분, 또 학부모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?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험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,2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. 공지자는 60만 700원, 또 지난해보다 17700원. 경찰과 오토바이 동호회까지 등장해서 한바탕 전쟁을 치렀는데요. 국립대학수학능력시험 네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야, 좋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.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야. 왜?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, 저는 좋은 대학 가고 싶어.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그래. 뭐 하려고가 아니고 지금까지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좋은 대학 가라는 시간. 이렇게 입시만을 생각하는 교육이 엄청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11시까지 야사를 하는 건 옳지 못한 것 같아요 10대 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된다면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타성해졌지 않도록 아이들이 근데 높은 점수가 꿈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3들이라면 자기의 꿈을 조금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보는 날은 최상의 컨디션이 되고 최고의 집중 상태에서 편안하게 시험을 잘 치러낼 것 자신이 시험을 볼 때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 완벽한 집중 상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냅니다 야 장롱은 나아진 게 지금 영어 3주인데 임사는 가입함을 못하는 모든 방법이 장롱은 나아진 게쌀이 엄청나게 다 breaks라고요 항상 생각해 sigui 그럼 그냥 반복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회사가 다시 힘으로